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해보는 기업은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부각되고 있는 미래나노텍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온 바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정경민 별리사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이재준 대표님, 장이 흔들리면서 2차전지도 흔들리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2차전지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네. 최근 보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양극재, 음극재, 배터리 셀업체들이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이 2월 들면서 기대감들과 이슈가 공존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주가 상승에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재 기업들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이슈 관련된 부분들이 3월 14일 EU에서 핵심 원자재법 발표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는 공급망 관련된 이슈와 내재화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물량은 좀 줄어들 것이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이 기대감 이슈로 작용이 되는 것 같고요. 또 4월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미 예정이 되어 있죠. 관련해서 IRA 관련된 법안에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을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 정책 자체가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제조 부흥을 위한 정책이지 국내 기업을 위한 정책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아직까지는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만 발표된 부분들은 아직 적습니다. 결국은 또 실망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그동안 가파르게 단계 상승이 됐기 때문에 과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추격매수는 조금 금지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그러면 다른 미래 나노텍은 별리사님 어떤 기업인지 또 어떤 기술력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묶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미래 나노텍은 광합필름 그리고 2차전지 필수 소재 전문 제조사입니다. 원래는 2000년도에 노 비드필름으로 시작을 해서 TV 광합필름의 시장 1위 기업으로 성장한 필름 전문 기업입니다. 윈도우 필름, 재기반사 필름, 터치 패널 등 다양한 소재 부품으로 사업을 확장한 바 있고요. 2022년 2월에 2차전지 필수 제조사인 미래 첨단 소재를 인수를 통해서 2차전지 양극재 소재 시장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미래 첨단 소재는 양극재 첨가재, 양극재 필수 소재인 수산화 리튬, 이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케미칼, LNF 등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2차전지 소재 매출력이 191억 원이다. 그래서 선제 투자로 150억 추가 투자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술력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필름 부분이 가장 강력하긴 한데요. 광합필름은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TV에 공급 중에 있고 이 매출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노이즈 필터, 리액터 전문 제조사로서 상신전자를 인수해서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양극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미래 첨단 소재가 2차전지 양극재 첨가재와 수산화 리튬 쪽에서 나노 단위 공정기술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분쇄 설비, 카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재 분쇄 장비 직접 제작이 가능하고 초미리자 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세계 수준의 양극재 소재, 수산화 리튬 가공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준 대표님, 미래나노텍의 사업 분야를 지금 별리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광학필름이라 이럴 수 보다는 결국 2차전지 관련된 분야가 시장 관심사 아니겠어요? 그 부분 체크 좀 더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3월 8일 날 미래나노텍이 포스코케미칼 수주 관련된 구시가 나면서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용 하이니켈의 NCM 양극재 공급 계약 공시를 인해서 미래나노텍이 양극재 첨가제와 수산화 리튬에 관련해서 이 분말 가공을 포스코케미칼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고요. 포스코케미칼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 LNF 등 대형 2차전지 셀업체와도 소재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배터리 셀업체에 대한 공급 계약이 낙수 효과로 인해서 미래나노텍이도 같이 수혜를 받아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삼성 SDI의 양극재를 공급하는데 이 회사는 포스코케미칼에 첨가제 또 서나리팀을 공급하는 구조이군요. 실적은 좀 잡힙니까? 네, 실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월달 22일 연간 잠정식적 감정공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연결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 1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1%가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7% 증가를 했고요. 단기 순손실이 32억 원으로 적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실적 관련된 리뷰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2차전지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 추가를 했고 성장에 대한 부분들로 매출이 증가한 부분들은 나타났습니다. 다만 매출원가가 같이 좀 크게 증가하면서 고정비 증가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감소한 부분들이 나타났고요. 또 영업의 비용 쪽 관련된 부분이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거래 손실로 인해서 단기 순손실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의 매출 비중은 별리사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처럼 광학필름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2차전지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140억 규모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그래도 광학필름 관련된 부분들이 사업 부분에서는 캐시플로우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TV 사업에 대한 부분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산업에 대한 부분들의 민감도가 높습니다. 실적 민감부가. 그렇기 때문에 23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TV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주춤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실적 부분들이 23년에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아까 2차전지는 자유자단으로 보게 되면 결국 연결실적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실적은 기존 사업도 있고 그래서 아직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지는 않네요. 특허 좀 체크할까요? 별리사님? 네. 2002년도부터 특허 출원이 바로 시작은 되었습니다. 총 출원 건수는 263건 검색이 되고 있고요. 2010년도 초반에는 특허가 많이 출원이 되는 것 같더니 최근에는 특허 수가 줄어든 모양입니다. 대부분 한국에 출원이 되었고 전체의 68% 차지하고 있고요. 263건 중에 등록된 건수는 166건, 63%의 등원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술별 동향으로 좀 보자면 G06F, G02F, G02B 즉 G02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G06F는 디지털 데이터 처리 부분이고 F는 광학장치, 광학용 컨버터를 말하는 부분이고요. G02B는 중요한 부분인 우리 필름, 광학요소, 시스템 장치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등록 특허로 좀 보자면 양극재용 특허는 없었고 기술적 강점이 있는 광학필름이나 무기재 데코레이션 필름이 있어서 이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것은 2026년도에 출원돼서 아직 심사 중인 공개권입니다. 무기재 데코레이션 필름이라는 것으로써 투명 플라스틱 기재를 제거해서 두께가 감소하고 부착성이 증대하고 제조 원가가 절감되는 그런 다양한 장점이 있는 데코레이션 필름입니다. 다음 건은 2019년도에 출원돼서 2021년도에 등록된 광학필름에 대한 내용이고요. 연신성 광학필름입니다. 플렉서블, 폴더블, 롤러블 디스플레이에 디자인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신성을 각도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준 대표님, 주가가 2차전지가 강하고 사실 스터나리 유통 관련주도 오늘 얘기하는 미래나노텍, 금양, 하이드로 유통 꽤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좀 조정 분위기 때문에요. 주가 전망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코싹지수가 크게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미래나노텍도 그렇게 주가가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3월 8일에 주가가 고점 나왔을 때 외국인이 86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매도 물량이 약 86만 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이 단기 매매로 진입을 했었다고 보시면 됐고요. 그리고 지속해서 기간 매물이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것은 차액 시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주로 보기에는 아직 매출 비중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에 대한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가지고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광학필름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이 20년, 21년 때 특수화를 이루어 이래서 조금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에는 조금 줄어드는 수치로 컨센트를 좀 잡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지금 테마나 이슈 모멘텀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현재는 과열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 축사나 투자 간망하는 분위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래의 나노텍 분석했습니다. 바로온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정경민별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는 아직은 약세 구간으로 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오늘 잘 끝날 때까지 팔로우업을 잘 할 수밖에 없네요. 이슈앤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